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권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발의하려고 했던 시도들, 운동권에게 여러가지 셀프특혜를 주려고 하는 시도에 의해서 많은 비판이 있자 전격적으로 발의를 처리했습니다. 자 민주화운동에 나선 이들을 유공자로 지정해서 배우자와 자녀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설훈의원이 운동권 셀프특혜 논란에 부딪히자 이 법 발의를 전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일반 국민들이 상식과 동떨어졌다 하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설훈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민주유공자예우법 논란 등을 감안하여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법은 과거 민주화운동에 나섰던 이들을 유공자로 지정을 해서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교육과 취업 그리고 의료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을 비롯해서 법여권 의원들 73명이 참여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운동권 출신들이 스스로 특혜를 주는 법을 만드느냐는 비판이 거세졌고 발의를 주도한 설 의원이 이를 전격적으로 철회키로 한 것입니다. 자 이 법은 민주화운동 유공자 자녀 등에게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수업료와 직업훈련 의료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20년 분할 상황이 가능한 주택구입자금 임차 대부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자 국고 유공자나 순국선열 그리고 애국지사의 유족에게만 제공됐던 혜택을 민주화운동 유공자 가족에게도 똑같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민주화운동 부상자나 사망자 그리고 행방불명자를 넘어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해직 대학처분을 받은 이른바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추가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sns 등에서는 대학 때 몇 년 학생운동 한 경력으로 국회의원이 된 자들이 특혜까지 세습하겠다니 말이 안된다 하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자 수혜 대상의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셀프 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것입니다. 자 민주화운동 투사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나왔던 것입니다. 민주당 출신의 김영환 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은 민주화운동특별법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져들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끄럽고 부끄럽다면서 이러려고 민주화운동을 했나 제발 이 일에서 나와 내 가족의 이름을 빼달라고 했습니다. 자 김 전 의원은 연세대 대학 중이던 1977년 유신헌법 철폐를 촉구하는 민주화운동으로 구속된 바가 있습니다. 자 김윤, 김윤 국민의당 서울시의당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자신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정서를 올리면서 지금 민주화운동을 팔아서 사리사역만 채우고 대한민국을 부릉통이로 몰아넣고 있는 자들과 한때 동지였다는 사실이 한없이 부끄럽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말에 양심과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심이 남아있다면 당장 이 엮여온 민주유공자이요법을 자진 철회하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조정관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페이스북글을 통해서 연세대 3학년 때 교내 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구속됐다는 과거 신문기사를 올리면서 이 부패한 정권에서 법률을 제정해서 민주화 유공자 자녀들에게까지 턱전을 주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기가 막힌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확산되자 설 의원은 발의를 철회하기로 한 것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 정서와는 동떨어진 법이라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보면 그저 막무가내로 지금 민주화운동 등등 해서 우리끼리 뭐 해먹자 하는 식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민주유공자 유협법에 대해서 갑자기 철회한 것도 이거 역시 선거에 미칠 부작용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권 73명이 발의한 이 법은 그야말로 특권의 쇄습화, 제도화라는 거센 비판이 이뤘고 현재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으로 인해서 국민적인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볼 때 여권 내부에서조차 철회하도록 압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거에 아주 불리하게 작용한다. 선거에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들은 앞뒤도 재지 않고 무조건 통과시키려고 했던 이런 세력들이 아니었을까. 지난번에 여러가지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한 보면 바로 여론을 신경쓰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 걸 볼 때 상식과 법과 상식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이 옳다. 우리들이 맞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무조건 밀어붙이던 이런 세력들이 이렇게 비판 하루 만에 철회한 것도 역시 정권이 흔들흔들하니까 지금 위기감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권 인사들까지 유공자를 반납하겠다면서 반발하고 나서자 내부에서부터 지금 역풍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김상조나 설훈이나 판단하는 것 자체가 거의 비슷한 것이 아닌가. 자신들의 이익이나 이해에 아주 민감할 뿐 이 공동체가 어떤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지 왜 갈등하고 있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숙고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화 유공자라는 이름으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민주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계층이나 인물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 시대와 그 사회의 공유물입니다. 그 사회의 고민의 흔적들을 같이 만들어낸 같이 만들어낸 말하자면 공동작업의 결과체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산업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민주화가 빨리 그리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산업화 세대에 대한 감사가 먼저 있어야 한다. 오히려 산업화 세대에 대한 유공자 대우를 왜 하지 않나 하는 비판이 아주 강하게 제기되는 것입니다. 5천년 역사에서 절대 빈곤을 물리치며 세계사에서 이름도 없이 저 변방에 있던 이 나라가 세계사의 주역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지난 1960년, 70년 때에 이룩한 산업화 말하자면 박정희 정권 때에 이룩했던 경제성적 한강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민주화도 그 바탕 위에서 만들어졌던 것이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화 유공자라는 이유로 또다시 특권과 반칙을 만들려고 하다가 거센 여론의 역풍을 맞아가지고 지금 무릎을 끄는 것입니다. 논쟁적인 사안마다 국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사표시를 할 때 잘못된 입법을 막고 또 그리고 여권의 독주와 독재를 견제할 수 있다는 것 이번 사안을 통해서도 잘 드러났고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